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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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네 원래 아저씨야? 아니잖아 재혼했어요. 그쵸? 돌아가셨어? 자꾸 내가 이 얘기를 왜 먼저 그냥 바로 물어보냐면 울어 어떤 아저씨가 자꾸 울어 왜 울어? 이게 보고 싶다고 울고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잘못해서 나는 사랑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야 엄마 얘기 들어봐. 엄마는 진절머리 나지 근데 그 아저씨 자체의 혼이 뭔가 미안해서 울고 그리워서 울고 자꾸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와 사실 이게 내가 밖에 있을 때부터 자꾸 어떤 아저씨가 하나 울는데 도대체 밖에 여러 명이 있으니까 도대체 누가 우나 계속 이 생각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여기 앉자마자 뭔가 이런 거 있지? 내가 사죄하는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지? 자꾸 미안하대 미안해서 울고 그리워서 울고 엄마 손도 잡고 싶고 엄마 등도 다독여주고 싶고 아휴 뭔가 자꾸 이렇게 서러워 나 진짜 나 원래 점사줄 때 잘 안 울거든요 근데 아까 여기 혼자 점사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 서러운 마음에 자꾸 울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누굴까? 우리 엄마 오자마자 근데 당신은 아프지 마 당신은 더 이상 당하지 마 좋은 일 해주고 뒤에서 혼자 힘들어 하지 마 자꾸 이래 그냥 미안했대 뭐 잘못하고 갔나봐 엄마한테 큰 죄를 짓고 갔나봐 그쵸? 근데 이 아저씨가 머리가 아프셨나 순간에 머리도 너무 깨질듯이 아프고 근데 방해하려고 엄마 앞에 서서 이렇게 앞장서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못해줬던 거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못해주고 못 아껴줬던 거를 이제라도 사랑받아 이제라도 인정받아 왜? 옆에 있는 분이 지금 옆에 현재 옆에 있는 분이 일적으로도 뭔가는 행실이 똑바르고 욕심도 있고 되게 잘 치진해 나가시는 분은 맞아 근데 살갑지가 못하나 그냥 뭔가 모르게 자꾸 더 잘 해주면 좋겠는데 그 양반이라도 나 대신에 뭔가 좋게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엄마가 남부럽지 않아 지금 보자면 밖에 분들이 엄마 지인들이 엄마를 보면 진짜 남부럽지 않게 사시는 분이야 아무리 뭔가 일을 할 때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뭐를 할 때 나는 조금 힘들지라도 남들은 엄마를 부러워한다는 뜻이야 근데 그 부러워하는 거에 있어서 엄마가 마음이 공허하나 뭔가 외롭나 내 심적으로 세워지는 게 없나 나 혼자 자꾸 힘들어하고 내면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아저씨가 자꾸 다독여 주려고 하니까 돌아가신 아저씨 전 아저씨 다독여 주려고 하는데 육신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달이 되면 자꾸 울컥 울컥해요 엄마 아저씨가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나 보다 지금 어쨌든 감사합니다 근 1, 2년 길어야 2, 3년 그 상간부터 우리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은 고생 아닌 고생도 했고 매출 아니 매출도 조금 하락을 했고 운영은 돼 근데 운영은 되는데 특출나게 더 높게 올라갈 수는 없고 경쟁 업체도 많이 생겼대요 그리고 뺏기기도 했대 남한테 경쟁 업체를 뺏기기도 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았어 그리고 엄마네 회사 지금 회사 운영하고 계세요 엄마네 회사래 엄마네 회사 무너질 일이 없대 단지 내막적으로 식구들 상관에 회사 식구들 상관에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뭔가 트러블도 있을 수 있고 구설과 시비도 서로 간에 끼면서 사람들이 잘못하다가는 한 사람이 뛰쳐나갈 일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남자로 보이고 어 자꾸 내 아들 내 아들 이래 무슨 말인지 아셔? 응 몰라요 나는 그 아들 그 큰애 67년생 걔도 엄마 모신다 그러지 이거 뭐야 응 모신다 그러지 응 글쎄 일적으로 이게 튕기다 나가는 게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괜찮겠지만 이 분이 조금 내 욕심을 채워서 이제는 여기 소속되어 있지 않고 혹은 독립하겠다 어 이거는 가지고 가되 동파로 좋지 어 이거를 가지고 가되 뭔가 다른 쪽으로 다른 일을 좀 벌리고 싶어하는 마음 같은 게 생기실 수 있는 징 능력 때문에 어 있다라 그래 지금 67년생 응 다 말하면 안 돼 엄마 여기 어 아가 저 얼굴 있으니까 어쨌든 아들 어 아니 생년월일 말하지 말라고 어 괜찮아 괜찮아 지금 다 얘기 안 하셨으니까 저기 그 음 또 하나 아들이 있는데 응 같이 다 하다가 어 걔가 나가서 걔는 지금 뭐 다른 아들은 다른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뛰쳐나가서 혼자 하고 있고 지금 하는데 뭐 지금 승승장구 그건 뭐야 지금 저기 뭐죠 송도 어 거기에서 그냥 잘해 최고 잘 살아 근데 거기는 신경 쓸 것도 없고 응 없어 없어 지금 엄마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아들 중에 또 하나가 또 나간다는 건 좋은 거야 응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응 이 분이 나가서 차라리 잘 되면 좋겠는데 응 잘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어 자기 욕심에 자기 뭔가 욕심에 미리 이제 그냥 나가는 것 뿐이지 탄탄해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식구들 간에 같이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간에 싸울 일이 있다는 뜻이야 응 말리느라 응 그러면서 그럴 일들이 있으니까 응 아들 좀 잡아주쇼 라는 말이 나와 아 응 왜냐면 이게 아까부터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감정이 엄마한테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응 이게 내 마음이 아니겠지 그 돌아가신 아저씨 응 그 아저씨의 마음이니까 응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는 거야 응 이 아이가 튕겨져 나갈 일이 있다 응 그니까 그거 좀 막아라 응 가서 좋을 거 없다 응 이런 식으로 지금 공수가 나오니까 네 우리 엄마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엄만의 식구들끼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승승장구 오셨어 응 단지 2, 3년 길어야 2, 3년 1, 2년 그때 고비가 조금은 있었으나 그래도 큰 위기는 없었다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올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죠 응 내년에 토끼해잖아 토끼해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떠나갔던 거래처들도 다시 들어오고 어 다시 뭔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우리 원래 것에 대한 좋은 것들을 알고 찾아올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거 같아 아 그런 문제는 금전이라든가 회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응 인간적으로 좀 그쳐든 게 있다 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지 금전 때문에 힘들다라고는 안 들어와요 그리고 회사 더 키우지 마세요 당분간은 네 더 확장하거나 뭔가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거 있죠 네 키웠어 그러니까 더 하지 말라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지금이 딱 있는 걸로 안에서만 갖고 계셔라 네 왜 더 키웠다가는 엄만의 죽도록도 안 돼 응 그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어쨌든 식구들 간에 그래도 여기 이렇게 막 하면서 어 화합하면서 잘 오셨어 오시긴 했고 여기 보면서 격리 누가 맡아요 딸 격리 왜냐면 격리가 똑똑하대 그러니까 똑같은 격리도 격리가 아니잖아요 그 밑에 직원들은 있어도 우자자자 근데 얘가 있기에 안에 내부적으로 금전적으로 탄탄했다 맞아요 탄탄하다 얘가 엄청 똑소리 나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우리 엄마도 그냥 모르겠어요 제 입에서는 큰 걱정 앞으로 없으시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 어 아유 재밌죠 어 단지 그냥 가슴 아팠던 건 앉자마자 그냥 아저씨 전 돌아가신 아저씨에 많이 아팠죠 어 심정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미안하대 그리고 그리웠대 그러니까 후회하는 거지 어 후회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네 어 정말 미안하네 이래 그렇지만 살갑진 않지만 그래도 자네 옆에서 아저씨 말 전할게요 자네 옆에서 그냥 안정적이고 든든하게 이게 입이 무거우신가 과묵한 성격으로 옆에 지켜주는 게 너무 고맙네 질투 안 한대 엄마가 이 사람을 사랑하든 아저씨가 지금 현 아저씨가 엄마를 사랑하든 그런거에 대해선 질투는 안하는데 지난날에 대한 내가 살아생긴 자기 자신 어 해주지 못하고 외면했고 또 외면했고 상처 주고 뭔가 언행으로 조금 안좋게 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을 엄마한테 좀 용서를 구하네 자꾸 이래 가슴이 아프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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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